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오늘 예고 안 해드린 구자령 변호사가 오늘 함께 나와 있습니다. 워낙 중요한 시국인 만큼 오늘도 구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 선거 이후에 제가 속된 말로 좀 미쳐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참 최민희가 다 죽여버려!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이해식 같은 경우는 우리 이재명 대표 신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든지 정말 조금씩 마시간 이런 발언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워낙 아마 좀 충격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민주당의 지금 분위기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대혼돈 상황으로 일단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중심을 잡고 그래도 우리 국민들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필요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브라질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G20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브라질을 방문하고 있고요.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탐을 가졌습니다. 내년도에 에이펙 정상회담을 경주에서 열립니다. 아마 그 에이펙 정상회담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요한 시점인데 시진핑이 지금 11년째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약속을 했다가 지금 다 펑크를 냈잖아요. 아마 내년에는 뭐 아마 오지 않겠나. 에이펙 정상회담이 오겠죠. 그리고 이번에 만났을 때 윤 대통령에게 중국에 한번 직접 와달라 본인 입으로 요청을 했고요. 지금 러북 관계가 급속하게 밀착이 되다 보니까 약간 중국 입장에서는 좀 떨떠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단순히 떨떠름한 그게 아니고 그 러북 밀착이 이 동북아시아 정세에 상당한 불안정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미중 정상회담도 했고요. 또 한중 정상회담도 했는데 그 전에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의 연장선장이죠. 일본의 총리는 기시다에서 이시바로 바뀌긴 했지만요. 그래서 한미일 3국 그거를 사무국도 만들기로 하고 여러 가지 결정을 했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했던 메시지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한미일이 긴밀하게 공조해서 공동 대응한다 그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 때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에게 발신한 메시지와 그 직후인 한중 정상회담 때 윤 대통령이 시진핑에게 발신한 메시지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기존 입장과는 상당히 좀 달라진 반응을 보였는데 어찌됐든 한반도에서 이런 분란과 이런 게 일어난 것은 안 좋다. 그러니까 간접적 간접화법을 쓰긴 했지만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다. 좀 비판적이다. 이런 해석까지도 가능한 그런 반응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리얼미터 기준으로 좀 올랐습니다. 지난주에 22.3%였는데 이번 주에는 23.7%로 일단 지지율이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아찔한 게 말이죠. 만약에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했고 또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당겨서 7일 날 했지 않습니까? 또 김건희 여사 이번에 동행 안 한다는 조치도 취했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김정은 최고위원도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과연 저 이재명 선고에 대한 반사이익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었을까라는 데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아예 처음부터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할 때 15일 전에 선고는 사법부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국민의힘에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그거를 늦추거나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재명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바로잡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폭과가 더 시작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의 문제에 대해서는 갈등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프레임이에요. 친윤이라고 표방하는 사람들도 사실 윤 대통령 진심으로 아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자기 자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것 때문이잖아요. 결국은 대통령과 사소한 해결 방안에 대한 다른 생각이 하나로 해결이 됐고 그리고 나서 지금 지지율 반등까지 가는 것은 질사가 올바로 잡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말한 계획대로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아까 우리 지원님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중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에이테킴스라는 장거리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 장거리 미사일이 한 300km 정도 가는데 그동안 이 장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지원은 했지만 사실은 한 50km 정도밖에 허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칫하면 확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미국이나 나토가 이런 미사일에 대한 사거리를 제안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이 사거리를 300km까지 전부 다 허용하는 조치를 취했고 프랑스도 똑같이 프랑스가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규정을 바꿨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북한군에 이번에 참전했습니다. 이 미사일이면 북한군이 참전하고 있는 후반까지 다 때릴 수 있어요. 이 에이테킴스가 사실은 정말 미국이 자랑하는 장거리 미사일인데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이걸 정말 강곡하게 원했거든요. 이걸 지금 사거리를 풀므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북한군에 대량 피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합니다. 바로 오늘 푸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경고를 오늘 내렸습니다. 참 중요한 국면인 같습니다. 지금 북한군이 한 만 명 이상이 지금 크루스코에 참전해 있고 거기에 지금 러시아군이 한 5만 명 그다음에 북한군이 한 만 명 6만 명이 있는데 우크라이나 우리는 3만 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게 휴전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걸 전부 다 자기 땅을 조금씩 더 찾아야 한 전쟁이 치열한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 에이테킴스 미사일을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사용하게 된다고 그러면 아마 전력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 내각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서부터 좀 삐걱거리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거의 머스크가 이번에 보면 공동대통령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머스크가 지금 정부 효율화위원회 여기에 지금 수장을 맡고 있는데요. 지금 인사 문제에 대해서 머스크가 재무장관을 자기 측근을 갖다가 이 사람이 참 좋다 이렇게 올리면서 지금 트럼프 측근들이 야 네가 대통령이니? 뭐 이런 지금 비판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런 갈등이 컨플릭트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트럼프의 인사를 보면서 미국 정치에 있어서 미국 정치 미국의 워싱턴 하면 리볼빙 도어라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회전문 인사라는 게. 그런데 이게 뭐냐면 정치를 하다가도 변호사면 로펌으로도 가고 싱크탱크로도 가고 어디 대학 교수로도 가고 기업의 ceo로도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건데 그렇죠. 그게 인적 교류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인사 보니까 환경부 장관의 뭐 특유 재벌을 갖다 앉은다든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관계인이에요. 어찌 보면 그 공직을 수행하기에는 재척 사유가 다분히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임명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파블릭 섹터 이 공적 부분과 프라이빗 섹터 간에 최소한의 경계선과 이 분리되는 것들은 있어야 되는데 그 경계선이 거의 무너지다시피 하는 그래서 과연 세계 최강국 미국의 정부 구성이 참 저렇게 해도 될 수 있구나 하는 참 놀라운 심정으로 매일매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정부 출범하기 전에 조금 삐걱거릴 가능성이 좀 농후해 보입니다. 지금 굉장히 아마 트럼프가 충성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해관계인들 또 성비위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지금 장관을 지명했는데 글쎄요. 이게 아마 앞으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합니다. 미국에는 아마 그 배지 신탁죄도 이런 게 없나 봐요. 네.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 현역 석유 재벌을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것도 아마 주식 배지 신탁죄도 있으면 저렇게 쉽게 못하죠. 자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말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정치적이나 좀 멘붕 상황이 있는데 자 오늘 김민석의 말입니다. 최고위원회에서 김용영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 사유가 뭐냐 하면 대북전단을 방치했다는 거예요. 그걸로 지금 탄핵하겠다고 그러는데 아니 대북전단을 지금 국방부가 방치한 건가요 이게 사실은 떨어뜨릴 수도 있지만 그게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안 떨어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효정을 갖다가 비난해야지 김정은을 비난해야지 왜 김용현 장관을 지금 탄핵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 진짜 할 수 있는 게 생각나는 대로 지금 막 던지는 것 같은데 지금 타이밍엔 사실 김용현 장관에 대한 얘기는 최근 뭐 있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멘붕이 되다 보니까 정부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엔 너무 무리하게 탄핵 카드를 너무 많이 썼잖아요. 탄핵에 대해서 이게 뽑을 카드도 없으니까 지금 김용현 장관 걸 다시 꺼내나 보다. 지금 실제 하고 싶은 건 판사 탄핵이겠지만 그거는 역효과가 큰일 그 얘기는 못하겠고 우리 힘자랑하면서 유효하게 선동용으로 썼던 건 탄핵이었는데 누구 하나 걸릴 사람 없나 하다가 없으니까 김용현까지 다시 거슬러 올라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뭐 그냥 칼을 그냥 마구 휘두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세 가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최민희 이해식 정말 거의 조금 이상한 사람들 같아요. 자 이렇게 지금 민주당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겠죠. 개가 많이 짖으면 그만큼 불안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 이야기 함께 여러분과 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요. 이번에 지금 선거법 위반 1심에 저렇게 징역형이 나오니까 아 이제 변호사비 이제 당이 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인지 오늘 또 구민호사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한동훈 대표 오늘부터 이제 민생이다. 이거 우리가 스스로 만든 기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기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만든 이 경제나 이런 것들을 지금 집중해야 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대표 행보와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